서산 태안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의 공약 완료율을 놓고 총선 여야 후보들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을 발표하면서 성 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0%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 주한기 예비 후보는 공약기획률 0%라는 문구가 들어간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. 그러자 성 의원 측은 10대 공약 대부분 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조 예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조 후보는 지지부진한 공약 이행과 관련해 성 의원의 해명과 사과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.